음주인 파당화 드가자 이렇게 많이요? 아니 50만원이에요? 아니 이렇게 많이요? 아니 이렇게 많이요? 아유 선생님 50만원이요?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? 1620에서 1630레벨 찍는 날이에요 자 준비한 재료는 명파 150만개 그리고 골드 86만 골드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있는 오레아는 6370개 오레아 구매해서 아마 나도 좀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레아 기준으로 제가 한 34만 골드 정도 되니까 토탈에서 가격은 한 120만 골드 정도 준비를 좀 해서 왔고요 자 그리고 준비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어드리면 정파강화는 솔직히 13000개 있어서 구매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명돌은 4160개 그리고 참명돌도 조금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정도 정파강 정수강은 제가 이제 13만6천개에다가 가지고 있는 11만개까지 해서 한 24만개 정도 24만개 정도 정수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풀숨 성공 실화냐 텐멜? 텐멜? 너레벨 텐멜? 오케이 확인 딸깍 어 제발 뭐라도 어 텐멜? 대성공이라도 와 야 대성공 곱하기가 여기서 뜨네 와 명파 와 명파 44만개 빨렸는데 평균 35만개라면서요 와 진짜 그냥 와 그냥 어이가 없네 와 실환인가 오 오 오 오 텐멜 텐멜 아 여기서 이게 뜨면 어떡해 오 설마 설마 오 와 오 그냥 너무 서운해 그냥 와 텐멜 아 어 잠깐만 잘못 눌렀어 어 뭐야 아 또 텐메르야? 아 대성공이 떴는데 텐메르라고? 이래도 되는 건가? 아 제발 제발 오 설마 설마 와 와 와 와 와 와 실환인가? 와 와 와 그냥 너무 서운한데? 와 와 텐메르 하하하하하하하하 결라르 아 아 근데 좀 무섭긴 하다 님들 와 재료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요 근데 좀 무섭네 좀 무서워요 이제 재료를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헤헤 제발 뚜 탓 탓 춥 어 어 와 와 와 와 와 실환인가? 와 이거 테메르 쳐내야 되나? 내 방송 시청자가 테메르가 있는데 저거 쳐내야 되나? 아니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테메르 쳐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악질이다 와 하하하하하하 제발 와 그냥 성공 와 여기 맞아도 테메르라고? 안 그래도 딱렙이라 오 설마 슛 설마 와 와 나 곱하기 2 떴는데 이거 테메르 뜬기 너무 키에 맞는다 테메르라고 하는데요 사또님 무기에서 평균마다 20만골 더 쓰셨답니다 그럼 안녕히게 아이 아이 평균보다 20만골 더 쓴 거 맞는데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아픈데 때리는 거 아니에요 가보자고 여기서 테메르 반갑다 테메르 씨 명파 소문은 200만개 정도 그리고 참령돌은 한 내가 2500개를 구매를 했으니까 한 6600개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재련이 다 운이 좀 영역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편차는 좀 있겠지만 정수강 23만개 정파강 6만개 이 정도 소모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한 5700개 정도 6만골 스타트해서 정파강 3만개 사고 그 다음에 참명돌 2500개 구매했고 엄청 240개 구매 이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요 1620에서 1630 들어가니까 1630 찍었으니까 진짜 느낀 점은 와 상재가 진짜 엄청난 혜자긴 하다 진짜 레벨업은 정말 금방 하네요 진짜로 예전에 제가 상재 없을 때 1640까지 1641까지 찍었는데 그 때랑 비교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하게 혜자긴 하다 진짜 이 정도 들어가니까요 참고들 하시고 1630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료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재련하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제거 보시면서 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무기는 평균보다 1.5배 정도 비싸게 갔다 비싸게 했다 이 정도만 좀 고려하셔서 1630 가시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파티 사관 이클벨제 부캡탑 이거 여기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어떤 속도 어떤 느낌 너무 궁금함 이게 진짜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궁금하고 그 다음 하키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풀초 가도 조금 지옥이라 컷 이거야 화면 3관 어려워요 화면 3관 어려워요 화면 3관 어려워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원 4D 해드릴게요 화면 3관 화면 3관 어려워요 자녀를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봤어요 못 봤어요 45포인트 화면 3관 자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이제 누가 기사야 이제 누가 기사지 이제 누가 기사지 45포인트 누구지 깨비 깨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깨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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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어우 깜짝이야 막트 막트 해볼까요 막트 해볼까요 찐막을 한번 해보자 찐막 한번 해봅시다 찐막 해봅시다 어 찐막 찐막 게 express 깨비 고생하셨습니다 쯜 찐막 고비고비 가 στα 십 지불 . 1 나 따로 차라 공카 잡았다 오우 c 드디어 끝났네 아유 아.. 와.. 아들은 못이겠네 아깝다 아들은 좀 빡세네 개빌 그래도 21% 잔열 한 암자처럼의 초월은 초월은 한 암자.. 어 뭐야 아니 골드가? 진짜? 아니. 160 목을 남은 거 싫어? 아니 나 아니 아니 무슨일이야 아니 뭐야 아니 나 아니 나 카메라듯 갔다왔잖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